망대고 결국 하나 했습니다 에다삼 축하합니다 도착했습니다. 지금 관광차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모낭이야 이모낭 이모낭이에요? 여기가 장매장입니다. 이모낭 장매장 이거 이제 그물 정리하는 거 먹으네 그물을 미리 붙여 나가기 위해서 자 저놈 이거 숭어네 경매에 붙이는 거구만 과어가 대광어가 아니네 이 정도면 대광어 아니야? 이 정도면 대광어에 안 들어가는 편이에요 이제 경매하려나? 경매하려고 하는 거구나 경매장에 배들이 와가지고 고기 내리기 시작하네 여기도 가고 있는 거 있다 동해에도 가려주는 거 이게 대광이야 이게 여기 고양이들은 툭툭하네 잘 먹어서 임신했나 대광고 어이 3측 대구 낚시 왔는데 어이 옆에서 바로 옆에서 하나 잡았습니다 어이 적었네 오이 적었네 어이 으아아아 어이 고맙다 오 시알 좋네 오이 드롭방우 짠다리 잡았습니다 아 인기 시작한다 한 50cm? 땅바닥에서 올라왔죠 땅바닥에서 올릴 때 당연히 땅바닥에서 올라온다 인증칸 한번 에이씨 조그만거를 큰거 있다가 잡을자 해야지 큰거 잡을자 해야지 큰거 잡을자 해야지 큰거 잡을자 큰거 잡을자 큰거 잡을자 옆에 있는 분이 빨간거 메탈로 잡아가지고 빨간거 꼴뚜기 메탈로 해가지고 재미있습니다 강원도 삼척에 와서 대구 낚시하고 있는데 오늘 날씨 엄청 좋습니다 이게 인터넷에서 구입한건데 루어 낚시할 때 고기들이 잘 무르라고 냄새 나게 해주는 겁니다 이거를 좀 발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물도 일주일받기가 힘드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그럼 이제 확률을 높여 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하면은 안하는것 보단 낫겠죠 차발만 하고 저한테 약간 이동할게요 어? 어? 어 뭐야? 어 뭐야 이거? 어 뭐야? 어 어 어 이게 대급이다 이게 누가 오는거야 이거 누가 아 어 어 어 왜 어 어 아 어 어 으 우 여우 구멍에 구입한 점을 찾아서 대구리기기 대구야 백두구리기기 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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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가리 잡으라고 대가리 잡으라고 대가리 세워 대가리 잡고 천에 대가리 잡으라고 너 보지 말고 저쪽으로 해봐 못돌아 못돌아 자 하나 둘 망대고 결국 하나 했습니다 대가삼 축하합니다 오우 떨어졌어 좋아 좋아했네 아잉 박스 펌프 다 들고 왔는데 아잉 박스 탕만해 오우 오우 빡차네 빡차네 아잉 박스 펌프 다 들고 왔는데 빡차네 아이씨 아줌마사 안 들어가네 빡차네 빡차 빡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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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씨 하하하하 하하하하 잘 안내나와 신부시겠다 아 신부시겠어 신부시겠어 매달 20 아 못풀었네 아 올리세요 아인가 올리면 엄청 잡힌거에요 올리셔야니까 하하하 개척하며 해냅시다 개척 으아 아 씨 씨야리 작다 41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현주희거 아니에요 밑에 다 깔렸네 이거 오 많이 잡았네 어 누구꺼야 이거 누구꺼에요 아 양주희꺼 내가 누구꺼에요 내꺼에요 이게 현주희야 어 이제 버스가 오기 시작합니다 자 하하하 아 이렇게 아 이제 이렇게 하하하 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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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